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메가트럭 4.5톤 정품 덤프트럭입니다. 기본 차량 정보는 메가트럭 덤프 4.5톤 정품 트럭이구요 자동 덮개가 있고 바닥이 철판으로 보강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차량 등록은 2016년 12월달에 했으며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6만 5천키로정도 주행했으며 무사고에 수동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엔진은 280마리이고 자동 덮개와 바닥 철판 보강은 구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태 좋고 관리가 잘된 차량이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